지금은 하바로우스쿠 첫 시내 드라이브 물 찾으러 가면 돼 오늘의 일과는 물 넣고 필요한 물품을 쇼핑하고 들어오는 것 이럴 때 서야 되는 건가? 아이고 이런 빨간불이네 얀덱스맵대로 왔는데 없는데 그래서 지금 푸직스라는 걸로 다시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데 다른데 도시라서 이게 조금 오물찾기가 어려울려나? 뭐 경험이니까 다 안나오는구나 우리 그냥 여기서 봤자 저거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 가봐가지고 되게 금방 나오네 그니까 그렇게요? 아니 근데? 안되는데? 어 저 안될 것 같아 이게 전기로 워터펌프거든? 들어가면 이걸 물속으로 넣지 들어간다 우와 진짜? 와 봐봐봐봐봐봐 뭐 술지?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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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다 먹었어 이런 주택가에는 거의 우물이 다 있나봐 여기도 있나? 대형모레 주차 3평이 대박 아주 잘했어 주차 와우 강진시 노인복지관 강진시 노인복지관 강진시 노인복지관 강진시 노인복지관 강진시 노인복지관 오이가 왜이렇게 짧아 되게 짧네 우리 지금 한 번씩 샀는데 액젓을 샀잖아 시가보자 시가보자 오우 싸네 700원이야 뭐 아닌가 7-800원 어떤거 사지? 440원 이게? 그럼 싼거야? 3박 3일이야 왜? 한국에서는 이거 2천원 넘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서 먹으면 비싸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네버 thought I'd be so free Free OK But like this is all I need 네버 thought I'd be so free 초코초장 짐을 쌓았으면 삼평이 안에 다 있는 건데 경찰청 오늘도 여기 있어야겠네 부엌도 대충 정리 끝 침실도 어두워서 안보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처음에 지으세요 거실도 이젠 난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정도 여긴 어디? 하바랍스톡 경찰청 앞이어서 그런가? 조용해 이제 흰 머리가 블라디보스톡 출발하기 전에 염색했는데 이제 이만큼 낫네 구독자가 2,626명인데? 와 대박 나 너무 안 들여다봐가지고 맥주 주세요 편집해야 되는데 아 요거 어 추석 오 오 오 아 아 проч 통과 돈을 내고 버려야 될 것 같아 30루블이요? 어 30루블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660원 그니까요 도로변에서 트럭카페에서 버리면 가장 수월할 것 같아 네 근데 뭐 그냥 막 달리고 싶었어 많이 늘어버리겠다 오래라 떠나시면 어디까지 갈 생각이십니까? 일단 치타까지 두 번 싣은 것이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치타까지만 먹으면 좋겠어요 패 vs 화사사사사사 밥 먹기 먹기 싫어요 밥 먹기 싫으면 밥 먹기 싫어요 암기 싫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으면 다 이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, 10, 와우 굿 우리가 공문할 때 웃어주셔서 고마웠어요 러시아 분들이 많이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러시아는 슬프다 라는 말인가? 슬프다? 어? 슬프다? 인개도 이렇게 형도 봐요 아 어? 왜 그러지? 맛있네 사라쇼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크로 가는 길에 들렸어요 바바보스톡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인가요?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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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의 광장 이 광장들은 러시아 모든 곳에 다 있더라고요 이 광장들은 러시아 모든 곳에 다 있더라고요 내일 커피 마시러 또 올게요 내일 커피 마시러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귀엽다 아빠 같은 아저씨가 낫다 누나 나 오마이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뭔가요? 아무튼 나도 더 비트해 보이시고 사람들이 바이 바이 맛있어. 우와. 햇빛이 봐야겠지. 멋있네. 노을. 그 안에 있는 삼평이와 내 남편. 여기는 하바르테스코. 오늘은 2022년 8월 28일. 우리 러시아에 온 지 거의 한 달. 우리는 이제 대장정의 길을 떠납니다. 갑시다. 이거 뭐지. 너무 좋습니다. 우리 이제 대장정의 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